안녕하세요. 유재석 명량입니다. 저는 사주를 상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래전부터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제 나름대로 좀 데이터를 내고 있습니다. 사주에서 신강사주이면서 재성과 관성이 왕한다 또 혹은 용신이 들어온다 이런 부분은 그냥 필수 조건으로 보지만 보편적으로 그냥 이분이 크게 성공하겠구나 아니면 또 물질적으로 크게 성공을 거두는 사람들의 특성을 보면 약간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무대포 기질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 앞에서는 정말 좀 강한 어떤 그런 드라이브를 하는 경향이 있더라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실패도 많이 보지만 성공을 했을 때 거둬들이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 오늘은 그 흡사한 사례를 하느라 사주를 풀어보자 합니다. 여성분입니다. 이분과 제가 만난 것은 거의 8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을 워낙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허락을 받고 지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사주가 부동산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저를 찾아왔을 때 어떤 말이냐 여성분입니다. 저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감옥에 가느냐 감옥수 그러니까 관제수가 있느냐 이걸 저에게 다짜고짜 질문한 분이냐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제수가 있느냐 이런 걸 질문합니다. 그럼 사주 팔자에서 관제수가 있다 그러면 있다 그런 것이고 없으면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에게는 제가 그거 사주를 보고 이분은 제가 분명하게 관제수 이런 건 없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질문하시니까 했더니 그럼 됐다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데 그 관제수가 있으면 안 하려고 하고 이딴 관제수가 있으면 안 하고 만약에 없다면 자기는 자신있게 한번 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또 사주를 긴밀하게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하면서 이런 대원과 사주 원국의 전체를 놓고 봤지만 관제수라는 것은 분명히 없어서 없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의 2년 가까이 저하고 많은 통화를 했지만 사업적으로 부동산을 크게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부동산 재벌이 된 분입니다. 한번 사주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분입니다. 196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9세입니다. 자 이분은 무인일주입니다. 무인일주 태어나면 무인이다. 그러면 무토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관이 편관이 밑에 지배를 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무인일주는 백 남자를 데려다주도 그 남자에게 지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남편에게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인일주는 어떤 상황에서 여성들은 절대 남성에게 거기에 남성 그러니까 신랑에게 무인일주들은 어감을 받거나 아니면 혹은 남편의 어떤 조종당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자기가 마음껏 조종하고 산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맞습니다. 극을 하니까 서로가 극을 하니까 무인은 대립이 많다 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생활하면서 무인일주들 여성들은 신랑과 대립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태어난다는 기미단입니다. 기미단 무토가 무토가 미원에 있으니까 건조하죠. 그러니까 얘는 가장 원하는 것이 수분을 원하고 있죠. 수분 수는 뭐냐 돈을 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무토의 생명 자체는 뭐냐 돈 돈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돈만 주어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집착이 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감으로 있으니 얼마나 수혜에 대한 것을 찾느냐 이걸 보겠죠. 그래서 천리에 있는 물도 찾아내서 자기 것으로 흡수하려가는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보겠죠. 무토는 이렇게 보면 걸록격입니다. 걸록격 자 걸록격은 뭐냐 장녀겠죠 아니면 맘며느리겠죠. 그리고 걸록은 자기 스스로 성공하라 자기 스스로 자립하라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런 사주에서는 부모에 대한 글자가 약하다 이렇게 보겠죠. 결국은 뭐냐 맨땅에 헤딩해서라도 스스로 성공하라 이런 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이 예는 무토는 감으로 있으니까 태어난 연이든 아니면 태어난 시에서 수분을 당연히 원하죠. 물 공급을 원하기겠죠. 물이 있기를 원하는 것이 물이 없으면 감으로 있으니 매일 돈 매일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쫓아다니는 것이요. 만약에 물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취하니 이 무토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격이 괜찮다 이렇게 보겠죠. 자 태어난 연도는 1963년생이니까 이 개묘생입니다. 개묘생 개묘생 여기는 물이 수분공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뭐냐 얘는 이미 날라갔다 힘이 하나도 없다. 얘 빨려가지고 전혀 힘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얘는 부친에 해당이 되겠죠. 부친 아버지는 날라왔지만 이 사주성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겠죠. 결국은 뭐냐 낳기만 했지 아버지의 힘 자체는 없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자 태어난 시는 여기는 자신이다. 자신 자신인데 보니까 자에 해당이 되는데 무토니까 임자에 해당이 되죠. 거대한 물의 기운 자체가 있다. 엄청난 물 공급을 받고 있다. 무토가 한여름철에 가보로 있는데 시간은 자신이 한밤중이죠. 선호를 해줬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약간 균형과 조언을 이루어주고 있으니까 이 사주는 이 앞부분은 약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는 보통 사주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를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주에서 보니까 아 일단 이 무토가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기운 자체는 굉장히 수분 공급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괜찮다. 이게 바로 무엇을 상징하냐 돈을 상징해준다는 것이 돈 자 그러면 이분이 제게 물어봤죠. 관제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교도소를 가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큰 일을 도모하는 여자라 이렇게 저는 감을 잡았겠지 그 당시에 잡은 거죠. 자 여기서 기토니까 그러니까 무기 경신에 해당이 됩니다. 경신 대우는 경신 신유 임술 개해 갑자 을축 병이 이렇게 나갑니다. 대우는 이대우 12 22 32 42 62 62 을축에서 저를 만나서 해온 것이죠. 그런데 을축을 집어넣어보니까 여기서 완전히 저는 이 사주가 최고의 운을 맞이한다. 무투가 최고의 좋은 기운을 맞이하더라. 이게 뭔지 축이죠. 얘가 얘를 들어오면서 완전히 뭐냐 부동산에 대한 부분을 갖고 대박을 친다. 이걸 이야기하죠. 부동산 대박. 얘가 축밑축을 때리면서 얼마나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사주에서는 그냥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죠. 관제수라는 것을 봤을 때 이 사주가 관제에 겪을 수 있느냐 관제를 겪을 수 있는 사주는 두 가지다. 식신상과 식상이 너무 많아서 관을 극하는 경우 식상과다인 경우 이 식상과다에 관을 극하니까 관제수를 겪을 수도 있겠지요. 혹은 관 자체가 혼잡이 됐을 때 관산 혼잡이 됐을 때 굉장히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얘가 을축을 그러니까 52세 때 51세 때 저를 찾아왔는데 이 즈음인데 여기서 보니까 을축되어 을이 들어왔는데 을을 아무리 집어넣고 축을 집어넣고 이 사주에서는 오히려 흙닫고 땅가지고 큰 재미를 보는 은세제 관제수는 없다. 아무리 봐도 없는 것이죠. 이것을 알려줬는데 이분은 이걸 가지고 제가 이까지 어떤 상황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부동산을 가지고 이분이 제대로 히트를 치더라도 제대로 치는 거죠. 정말 큰 재물을 부동산을 통해서 쬐하게 시작한 분입니다. 이 여성분이 이게 사주에서는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 중년에 중년에 성공을 하는데 대 큰 성공을 거둔 분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한 것은 저한테 찾아왔을 때 감옥 가냐 안 가냐 이것만 저에게 질문 도는 분이죠. 그것만 정확히 찾아내라. 감옥 가냐 못 가냐 안 가느냐 안 간다. 다시 한 번 봐라 안 간다. 그리고 고맙다. 감사하고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여하튼 이때 큰 재물을 거두고 지금까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부동산 업계에서 이렇게 본 것이죠. 그렇다 이분이 기획부동산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제대로 재물을 취하고 있더라. 그런데 사주에서는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관제수 지금도 그렇습니다. 간혹 간혹 물어옵니다. 자기가 어디 어떤 일을 하는데 관제수가 있냐 없느냐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은 성공을 거두는 조건으로 많이 갖추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돈을 재물을 취할 수 있는 힘 자체가 강한 분이고 얘가 자축 합을 하면서 엄청난 기원 자체가 강하게 형성이 됐죠. 이것은 미미하지만 그렇다는 그러나 얘가 왜 재물의 큰 부동산의 재물을 관여하고 있는가는 사주에서 이 축속에서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주를 제가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 사주도 크게 성공할지를 모르놨는데 그러나 어느정도 성공을 거둘 거둘 생각했는데 그 나머지는 이분이 더욱더 그 운의 흐름을 타고 적극적으로 더 공격적으로 경영을 해서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흐름하고 잘 맞아떨어져가지고 이분이 정말 크게 재벌되다시피 크게 부동산 재벌이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무대포기지들이 있더라. 저에게 이분은 딱 질문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교도소 가냐 안 가느냐 그게 감옥 가는 게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상담을 마친 사례입니다. 간단하게 마친 사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